정상입니다. 오늘 큐브를 마치고 있는데 제가 아직 큐브 초보여서요. 그래서 쪼끔 못하게 됐는데 다 마치기 어려워서 한면만 아트를 보여드리도록 나라만 마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오늘 지금 말 줄 나라는 프랑스 나라는 이유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요. 아이고야 여기 있네요. 내가 빨리 끝나는데 아우 그래 그는 나라 흔네 왜 왜 빨리 끝나는데 예 왜 빨리 끝나는데 아이고 어 여기가 빨리 끝나는데 여기가 빨리 끝나는데 여기가 빨리 끝나는데 와오 아 자 이렇게 됐는데 보너스쿠키가 됐는데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원에 다시 섞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주보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구독도 많이 해주세요